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1km 앞 왼쪽 직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500m 앞 왼쪽 직진입니다.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5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앞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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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직진입니다. 이어서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1차로로 주행합니다. 1차로로 주행합니다. 300m 앞 왼쪽 직진입니다. 이어서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1차로로 주행하세요.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직진입니다. 이어서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1차로로 주행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 1km와 80km 구간 단속 시점입니다. 보세요.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.